에이! 약간 어른의 닭볶음탕 맛이다. 애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번에는 조개살과 닭고기를 환상의 콜라보야. 아, 진짜 부드럽게 먹네. 이 조개가 입에 넣자마자 바다 향이 확 나. 환상적인데? 닭이 바다에 빠졌어. 자, 여기에다가 국물 살짝 담가서 자고 고기는 이렇게 사먹어 줘야 돼. 와, 김나는 것 같아. 환상에 먹을 줄 알아. 이거대로 먹고 오, 맛있다. 여기서 이제. 이제야 맛이 좀 느껴지네. 이렇게 해서. 와, 어떻게 이렇게. 원래 되게 이런 거 좀 좋아해? 아유, 좋아하지. 근데 좋아해도 비싸서 사실 자주 안 먹게 되잖아. 맞아, 맞아. 근데 이렇게 이 가격이. 제일 더 매운called 따뜻하게 너무 맛있다. 상관함 samo 은 하하. 와, 어쩜 이렇게 잘하셨지? 저 그 순간 이제 밑반찬으로 나온 빈대떡이랑 싸워 올려봤고요. 참, 이 누나 참. 한 입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가 막히다. 한 입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때요? 이스 굿? 이스 굿? 오케이. 아, 봐. 조합이 괜찮다, 조합이. 아니요? 이게 뭐야, 이건 명태회? 명태회. 회가 맛있다. 오징어 같은데? 그러니까. 와, 진짜 멋있다. 와, 진짜 멋있다.